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이 오는 19일 강릉에서 시작됩니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2020 KB금융 한국 컬링 선수권대회를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당초 지난 5월에서 9월로 다시 이번 달 하순으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발된 남자, 여자, 혼성 등 3개 종목 국가대표팀은 내년 2월 세계 컬링 선수권대회에 참가해 2022 베이징 동기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